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의 새로운 국어 이원주입니다. 오늘 6월 5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6월 5평이 끝났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 6월 5평의 의미는요. 수능까지 학습 방법을 점검해 보고 약점을 진단한다는 데 있죠. 그런데 약점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추측으로 해서는 약점을 진단하지 못하고 실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6월 5평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1등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자신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6월 5평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학생 중에서 A형에서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등급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44%만 1등급을 받아?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 국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 50%, 수학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국어만 이렇게 등락폭이 심한 거죠. B형의 경우에도 한번 살짝 보면요. B형의 경우에는 6월 5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그런 확률은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 데이터도 보면요. 34%, 36%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수능 국어라는 시험은요. 1등급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잘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래서 A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 학생인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6월에 무평에서 언점수 98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언점수 95점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학생이 6월에 틀렸던 문항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문이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장문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문이라고 하는 공부하기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합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상관성 또는 연관성을 보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4%밖에 연관성이 없어요. 장문도 그렇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밖에 안 나와요. 장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어쨌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두 문항은 틀렸어요. 장문에서 틀린 게 아니라 현대시와 문법을 틀렸습니다. 카오스죠. 왜 이걸 틀렸다 이걸 틀리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약전을 분석하면 뭔가 이렇게 법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항 분류에 대해서 수능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목표가 있죠. 우리는 이런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것을 좀 더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이런 진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진단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6월 원점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답률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다 맞았는데 단 하나, 정보의 평가와 적용만 하나 틀렸던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수능에서는요. 또 다 맞았는데 정보의 평가와 적용만 또 틀렸던 거죠.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렸는데 이제 여덟 문제 중에 두 문제 틀린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카오스고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규칙이 숨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말이죠. 6월에 나는 정보의 평가와 적용이 약하구나. 따라서 이 부분을 공부했어야지 생각했다라면 장문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이 유형이 부족해 라고 생각했다라면 영역을 보지 않고 유형을 봤다라면 이 학생은 100점을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약점을 진단하고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6월에 98점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죠. 9월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죠.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89점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학생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또 이제 일관성 있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요. 6월에 이제 이 학생이 주제 요지 구조 파악 부분이 약했습니다. 정보 확인 재구성, 주제 요지 구조 파악, 의도 관점 입장 파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읽기 능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일부분 일부분을 본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전체를 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능력에 해당하는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 능력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의 경우는요. 논리력 있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은 아마 수학도 잘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체 글을 읽고 나서 주제 요지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약했던 거죠. 자 이 약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9월 모평이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심했겠죠. 100점을 맞았으니까. 이 학생은 이때 6월에 자신의 약점이 주제 요지 구조 파악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쳤던 겁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니까 67점이 나왔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영역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약점을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에도요. 정보 확인 재구성, 정보 추론 해석, 정보 평가 적용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국어라는 것을 너무나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사고력 시험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성적 형상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왜 다섯 가지 문항 분류로 공부해야 하는가 아시겠죠?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겁니다. 수능 국어가 그렇게 등락이 심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상위과 학생들은 아마도 특히 A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의 압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탐구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 상태에 손을 놔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으로 풀다가 손을 놓게 되면 등락폭이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파악하고 나서 이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규칙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감에 의존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2015년 6월, 2015년 9월, 2015년 수능, 그리고 2016년 6월 오늘 시험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또 볼게요. 오늘 시험본 학생의 데이터입니다. 이 학생 잘 봤죠?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A형에서 26번 틀렸고요. 또 39번 틀렸어요. 자, 그랬을 때 26번은 입문 문제였고 39번은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두 문제는 굉장히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 26번 문제는요. 26번 문제에 많이 틀렸죠? 오늘 보니까 이 오답률 1위네요. 일정한 한도를 이 말을 빼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39번 문제도 많이 틀렸네요. 오답률 2위입니다. 그렇죠? 이 두 문제 틀린 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 문제는요.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이걸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문항 다 문항 유형으로는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다시 선택지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3원칙이죠. 1 플러스 3원칙. 그래서 문제를 풀 때 3원칙이 있는데 단어의 대체, 단어의 추가 삭제, 그리고 단어의 순서 바꾸기가 있는데 둘 다 단어의 추가 삭제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빼야 한다고요. 이 부분을 뺐어야지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문항을 보다 보면 19번 문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답률 1위, 2위, 4위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단어의 추가 삭제. 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적이 향상된 실제 실강 학생 데이터입니다. 작년 수능에 4등급이었는데요. 이번에 와우!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쉽게 나왔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수능 국어에서 성적 향상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학생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7번 유형도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이고 똑같이 단어의 추가 삭제에 해당해요. 이런 것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겁을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고전시가는 왜 겁을 안 내게 되느냐. 실제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에 굉장히 겁을 많이 냅니다. 왜 그렇죠? 해석에 집착하거든요. 그런데 재수생 정도가 되면 뭔가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난 이제 거의 다 풀어봤어. 거의 다 알아. 그래서 제가 한번 쓸클 터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단어에 집중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그래서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또 한 가지 실수를 범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 EBS 연계까지 되다 보니까 단어를 꼼꼼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없어야 될 단어인데 그걸 자꾸만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수를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아 내가 단어를 없어야 될 단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26번 문제도 그랬었고 37번 문제도 그랬었고 지금 쭉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고차원적인 사고력 문제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들이 됐던 것인데 이런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직적인 단어 이동이라고 불러요. 단어 이동에는 수평적인 단어 이동이 있고 수직적인 단어 이동이 있는데 예상했던 바입니다. 딱 오늘 보면서 이 부분 많이 틀리게 했던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직적인 단어 이동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문제를 푼다라면 불필요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정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꼼꼼하게 너무 대충 읽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꼼꼼하게 읽어도 문제가 돼요. 항상 적당한 부분이 최적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쪽은 덜 꼼꼼하게 읽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45문제를 푸는 동안에 계속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 내에 그럼 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내용이 아는 내용이 하면서 대충대충 읽는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딱 틀리게 돼 있어요. 수직적 단어 이동 문제들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너무 꼼꼼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덜 꼼꼼하게도 안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문제가 나올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수직적인 단어 이동이나 수평적인 단어 이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맞게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규칙이 없어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다 따로따로 응보했잖아요. 인문이면 인문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그래서 배경의식도 많이 암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놓친 공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유형에 따라서 약점을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 성적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재수생들이 고전시가를 잘 보는 이유는 고전시가를 다 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고를 덜 하고 꼼꼼하게 너무 꼼꼼하게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기 때문에 단어 이동에 잘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의미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은 이제 화법이네요. 그쵸? 자 우리가 화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에 대한 유형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화법은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일상 언어가 나와요. 일상 언어와 대비되는 건 학술적 언어죠.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둘 다 합쳐서 비문학이에요 사실은. 화법이든 장문이든 비문학이든 독서든 다 문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없어요. 단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언어가 일상 언어냐 학술적 언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문학적인 면에서는 화법, 장문, 문법과 비문학, 문법까지입니다. 비문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도 사실은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도요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력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 공개하는 원피스입니다. 다 한 조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크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국어 콘서트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문법은 이 내용만 알면 고1 수준의 배경의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늘도 이걸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이걸 알면 풀 수 있어요. 비문학은 이걸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한 조각이다 해서 원피스예요. 수능 국어 정복을 위한 단 한 조각의 보물 이현준의 원피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력과 개념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개념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요.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지식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개념어가 아닌 것으로 일상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화작은 또 화작문은 일상언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2번 같이 보면 학생일과 학생일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상언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일과 학생일과 어떤 대화를 했나요? 지금 A 부분에서는 연습 시간을 맞출 방법이 없냐를 물어봤어요. 시간에 대한 문제였죠. 그랬더니 학생일은 평일에 하고 싶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이혜경을 주말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절충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 일을 도와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요. 그래서 주중과 주말에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B의 경우에는 연습 장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무대 위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요. 학생일은 그때 학생이가 야 무대 위에서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실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단 연습실에서 먼저 맞춰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일은 학생이 E의 의견을 수용한 거죠. A 부분에서는 절충이라면 B 부분에서는 수용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방식이구나. 그럴 때 가서 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래도 그렇겠지? 네. 질문하는 방식이고 찬성. 동조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고개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서 보니까 비언어적 표현이고 언어적 표현이에요. 고개를 저은 것이 비언어적 표현이고 안 될 것 같아가 언어적 표현이죠. 푸정.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너는 경험이 많고 잘하잖아.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준 거예요. 자 나와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자 나와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경험이 많고 잘하잖아. 라고 한 것은 나를 낮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준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3번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상대방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겸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이 사고력 시험이라는 거죠. 거기다 화작은 일상 언어를 통해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부담을 덜 느끼도록 바쁘지 않으시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괜찮다면 5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말했다 재진술했다 이런 말들은 일상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것이 되겠죠. 특히 낮췄다 높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적인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열만한 부분은 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단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가 단어에는요 속성과 그리고 양태와 관계가 있어요. 속성에는 양과 질이 있고 양태에는 지속적인 것과 지속적이지 않은 것이 있고 관계에는 양적인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후관계가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를 풀 때 되게 막막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 막막한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택지를 만들 때 60만 원 수험생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어떤 객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항 간에 서로 항상 다르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것은 어떤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낮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자 하는 사고력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다 보면 항상 카오스예요.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자,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A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이 학생 1과 서로 절충을 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어땠다고 그랬나요?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A에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 의견을 수용했다. 서로 의견을 요구를 수용한 것이 절충이 되겠죠. 자, 그런데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새롭다라고 하는 건 질적인 건데 무슨 의견이냐면 전에 없던 것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학생 1은 그냥 학생 2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답을 해서 2번이 되겠고요. 자, 아, 죄송합니다. 답을 해서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이 부분이 틀렸고요. 3번의 경우는 불필요한 말을 넣었죠. 여기서 연습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연습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수직적인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이동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의 문제냐 아니면 개인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대립되는 수평적 이동에 해당하는데 공동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을 학생 1이 종합했다고 했는데 종합하는 것은 A에서 해당하고 B에서는 그냥 수용한 거예요. 종합하지 않았어요. 절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B라고 하는 부분을 빼주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기호 단어 대체 단어 추가 삭제 그리고 단어 순서 바꾸기 이것을 통해서 매우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더 구태역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풀면서 이것이 사고력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법칙이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똑같습니다. 적성 시험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3에서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지난 여름에 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하면서 라고 시작하는데 전통 한옥 체험은 뭐가 될까요? 이 3번에 리을에 나오는 나의 경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첨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첨화의 기능을 알고자 했대요. 첨화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꼭 나오는 부분들이죠. 첨화의 기능은 두 부류가 있대요. 이런 걸 제가 이항드립이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는 지금 보면 서양식 주택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석가래가 있대요. 석가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지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석가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석가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길게 뺀대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첨화가 되는 거죠. 서양식 주택은 대체로 첨화가 짧고 하나 없대요.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건 뭐라 뭔가요?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우리 전통 한옥과 서양의 대비죠. 이게 있나 없나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첨화의 기능 이 첨화의 내용은 첨화의 정의는 석가래를 길게 내어서 이 첨화 석가래가 길게 나온 부분이 첨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벽과 이 기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절에 따라 일조량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막아주고 태양을 그리고 겨울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라고 이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양적인 비교예요.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최상급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출제자가 가만히 놓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러한가?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영우의 발표 계획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 전문가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평가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전문가도 없었고 평가도 없었고 직접 인용도 없었어요.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나의 경험은 아까 봤던 전통 한옥 체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 니은 2번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시작하고 서양과 비교해 줬고 나의 경험 제시해 줬고 요약하면서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이제 학생이 이제 메모를 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범주를 판단해야 되는데 단어를 보면 이 4번을 보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문제를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상 언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어전에 실려있고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죠. 사실과 의견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과 의견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주관적이죠? 의견이 주관적이죠. 이것은 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가요? 객관적인 것이죠. 자,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첨화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글이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판단 능력 이 단어의 어떤 정확한 집합을 안 능력 이런 것들이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나가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A가 아닌 것 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건 A고 이건 A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실과 의견을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사과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내가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잘 풀겠죠. 그런데 사실과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겠죠. 그냥 사실은 뭐다 라고 사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의견은 뭐다 라고 사진을 외우는 것도 충분치 않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과 뭐가 다른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6.5평에서 배우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 구분 기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걸 우리가 개념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사고력이 좋아요.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 시험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 간 관계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잠깐 이걸 볼까요? 이게 다 개념 간 관계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보더라도 개념 간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 시험에 물어보려고 하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 동시에 이 시험은 독해력 시험이에요. 또는 문해력 시험이라고도 하죠. 이번에 문의과 통합교육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글을 얼마나 잘 읽는가를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8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문의과 통합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 목표로 하는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글을 읽느냐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개념과 관계를 잘 보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20년 동안 수능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항상 있었구나 20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 제가 가르칠 때 느끼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지금 D의 경우에는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뜨고 겨울에는 햇빛이 첨하에 걸리지 않는 것은 둘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5번 문항 같이 볼게요. 자 5번 문항은요. 청중이 보인 반응이래요. 자 그런데 이 문항을 보면 청중이 보인 반응이라고 하니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청중의 반응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분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청자 1에 따르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첨하가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가 봤을 땐 첨하가 아니라 창호야.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거죠. 비교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청자 2의 경우에는 그걸 흥미롭게 들었어. 그런데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화면과 발표 원고에만 집중한 것은 고차할 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표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발표한 어떤 방식 태도를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자료를 이용해서 좋았어. 그런데 어려운 말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발표를 듣고 첨하가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군. 이라고 돼 있는데 공감했나요? 공감하지 못했죠. 이 친구는 뭐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친구예요. 첨하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창호라고 생각하는 친구죠. 따라서 공감이 되지 않아라고 했으니까 공감했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청자 1의 반응으로 볼 때 아 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창호와 관련지어 예꾼이라고 돼 있는데 청자 1과 이 지금 발표자의 구분 기준이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인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뭐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한옥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지 이 첨하의 기능에 대해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옥의 신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옥의 신뢰가 시원한 이유가 아니라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을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대립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었다. 개념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었다. 수평적인 어떤 서로 대립적인 걸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선정된 발표 주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라고 하고 있는데 발표 주제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발표 태도에 대한 것이었죠. 주제와 태도를 구분하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이런 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용어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6에서 7번인데요. 자, 할아버지는 감을 수확할 때가 되면 까치밥이라 하면서 감을 서너 개 남겨놓으셨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자, 그렇다면 기역과 이제 뒤에 나온 니은의 차이가 무엇이냐.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비교와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수직적인 이동 그리고 수평적인 이동. 그래서 비교와 대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보면 이제 내용을 쭉 보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대요. 어렸을 때라서 이 물결 표시는 나세음입니다. 수학과 똑같아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비로소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 라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전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있냐 없냐. 질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개성적이냐 관습적이냐 그건 아니죠. 둘 다 관습적이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이해를 이제 깨닫게 된 이해로 바꿨다. 이게 맞는 말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생툭 맞은 얘기고요. 자, 4번의 경우에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 둘 다 생각하는 가치는 다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번의 경우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과 감성적으로 소화하는 말. 이왕 대립적이죠. 자, 이왕 대립적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비교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 능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화법이고 그것은 화법만 그런 건 아니겠죠.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독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A에서 E를 고쳐보자. 자, 지금 7번에서 보면요. 자, 지금 3번을 보면 그래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에 문자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라고 했는데 C를 보면 그렇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앞에 말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이 없으면 그렇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이 없으면 그렇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3번은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에서 10번 문제는 장문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지금 보면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간접광고에 노출이 많아지는 상업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말했네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상업화와 다양성의 감소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보면요. 자, 이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에 대해 나눈 대화래요. 자, 장문 과제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문단이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특히 기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언 1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상업화와 다양성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나눈 대화인데 활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A부터 지금 D가 있는데요. 자, 나머지는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서 없는 부분은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할수록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 지금 부정적인 건 상업화와 다양성의 감소가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지 않은 새로운 E가 나온 거죠. 요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자, 기억의 중심 장문 과제는 생활 주변의 소재고 중심 소재는 요리 프로그램이고 글의 주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V와 비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서적이 있겠죠. 수평적 단어 이동입니다. 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른 의미니까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 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졌음으로 수정할 수 있어. 오케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리 프로그램을 다양한 체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구성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주제가 달라지게 되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 영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긍정적 영향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A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요약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면서도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공감 없는 거 성공했어.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안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타깝다. 좋아요. 근데 문제 뭐죠? 지문 속에 없어요. 요약이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적. 상업화와 그리고 다른 성격도 요리 프로그램화 되고 있어. 딱 이거죠. 상업화와 다양성의 감소.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자, 4번은요. 지금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건 장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긍정과 부정이 없어요. 그냥 사실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적합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요. 자, 어떤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내는 이유는 지식평가가 아니라 사고력 시험으로 내기 위해서 적합한 양식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체와 축약과 그리고 탈락과 첨가가 있는데 자, 저희 원피스에서도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사실 여기서 이제 교체라고 하는 것이 된소리되기와 동화현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동화현상과 된소리되기를 많이 헷갈리겠죠. 둘 다 교체니까.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듣고 된소리가 됐어요. 그러면 된소리되기지 동화는 아닌 거죠. 지금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교체이긴 하지만 큰 의미에서 동화는 아닙니다. 자, 노코현은 어떻습니까? 거센 소리가 됐죠.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훈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리을과 티읏이 있었는데 티읏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탈락이 일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동화도 있습니다만 탈락이 먼저죠. 그 다음에 뽐누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동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어요. 그쵸? 넓더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 비읍이 탈락하고 나서 지금 보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화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디귿과 리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화가 아니에요. 2번의 경우에 된소리되기니까 자,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축약입니다. 그래서 동화가 아니에요. 3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화는 동화인데 티읏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틀린 거죠. 이 말을 뺐어야 됩니다. 4번은 동화 맞죠? 5번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동화 맞아요. 자, 그런데 비읍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아, 미음의 경우는 된소리되기입니다. 그래서 동화가 아니라 된소리되기로 넣어야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지금 비읍이 디귿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비읍은 탈락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음의 경우에도 탈락에 들어가겠죠. 다음 같이 볼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전을 보고 하는 건데 우리말의 사전 어휘가 한 20만 개쯤 됩니다. 그걸 외우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뒤에 나오는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외우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사고력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규칙을 줬어요. 이 규칙에 따라서 분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면 지금 답이 1번인데 그 이유는 기억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낯선 사람과 잘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인 거죠. 낯선 사람이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ㄷ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같이 볼게요.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정의도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죠. 포기를 통해 줬어요. 그래서 다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중심적 의미는 원래대로 그대로 쓰던 것이 이제 확장된 비유가 되면 주변적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의 이항 대립이에요. 판단하면 됩니다. 이항 대립을.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답이 3번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뀌었기 때문이죠. 기억이 지금 확장된 의미고 니은이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많이 틀렸던데 그래서 조사가 뭐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 여름에 각 지역에 라고 돼 있는데 에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조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장소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각 지역의 라고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작절하게 사용되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하려는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죠. 자, 그런데 지난 여름이기 때문에 미래형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미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사함으로써 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답사했는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그것은 필수 성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불필요한 의미의 중보 표현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형, 니은, 디귿이 나타난 것이 되겠죠. 다음 같이 볼게요. 15번 자, 15번은요. 지금 이제 담화 상황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란 걸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죠. 아니,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라고 할 때 저기는 지시대명사로서의 저기가 아니죠. 말을 지금 이제 꺼내게 거북할 때 하는 감탄사죠. 그래서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 여기서 지시대명사라는 말도 틀렸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도 틀렸죠. 감탄사니까.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문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문은 손가락에 진피로부터 뭐, 윤기에 대해서 이 소사 흐름 부분을 융선 파행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 정보를 줬죠. 나온 부분이 융선 틀어간 부분이 골 자, 그래서 이것은 한평생 변하지 않고 홍채, 정맥, 목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체 정보로, 생체 정보로 사용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는 방식인데 조회하기 위해서는 질문 영상을 얻어야 한대요. 이런 어미는 뭘 나타내냐면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지문인역장치는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융선은 닫고 홀은 닫지 않는데요. 접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겠죠. 이왕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융선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융선의 경우에는 닫기 때문에 굴절과 산란이 일어난다고 돼 있고 골의 경우에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뚜렷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융선이냐 골이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의 정보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융선과 골 자, 그러면 이제 기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빛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융선의 경우에는 빛이 굴절 산란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골의 경우는 약해진다는 말이 없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화량이 닿으면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의 경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디귿의 경우는 어떤가요? 디귿의 경우에는 마찰열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골에 대해서는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푼다면 뚜렷하게 이 둘의 이항 대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자, 방식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수집과 전처리와 추출과 정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단계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모아서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네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의 1번을 같이 볼게요. 자,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프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횡수학원에 다가 나왔기 때문에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항상 프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프리즘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다.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지문 인식 장치에 대해서 모른다더라도 있다라는 이 표현이 A는 B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죠?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사용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없대요. 뭐 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라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볼게요. 3번을 보면 정전형 센서식 지문 인형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인형 장치보다 소형화에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합니다. 아까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이 장치가 더 소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인형 장치가 더 쉽게 소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요. 자, 형성되지 않아야 라고 되어 있는데 안아야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항상 얇은 막이 형성한다라는 말은 동사학원에 니은다가 붙은 형태인데 이것은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항상 얇은 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얇은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얇은 막이 형성되면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얇은 막은 형성되거든요. 따라서 얇은 막이 있어야 한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고요. 5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번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용해서 얻는다. 얻는다는 동사학원에 니은다니까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예외 없이 이동을 통해서 영상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영상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열이 없을 테니까 영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번 답이 1번이 되겠고요.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17번 문제에서는요. 자, 각 센서에 감지된 물리량에 대한 건데 제가 방금 판사했던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억에서는 지금 이 융선에 위치해서 반사돼서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고래일치에서 반사된 것보다 더 세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융선은 더 약합니다. 양쪽 연계가 바뀌었어요. 2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객군 아닙니다. 약합니다. 전화량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틀렸죠. 관계가 달라요. 3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번의 경우에는 지금 적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전화량 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볼게요. 4번에서는 지금 센서의 온도가 융선의 센서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아야겠죠. 근데 각객군 틀렸죠. 바르게꾼인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죠. 지금 5번의 경우에는 센서의 온도는 융선 쪽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낮객군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1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홍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홍채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홍채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 다시 말해서 홍채 무늬죠. 홍채의 무늬라고 했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각막이 있으니까 직접 닫을 수 없을 거예요. 각막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추론할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규칙한 무늬를 분리해야 돼. 이거 봐야 되니까. 맞겠죠? 근데 3번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규칙한 무늬를 포장해야 했군요. 아, 이것도 괜찮네요. 4번 어떻습니까? 4번은 다 계속 지금 불규칙한 무늬에 대한 얘기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공의 크기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요. 전형적인 함정이죠. 우리가 A, B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다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홍채가 차지하는 비율, 크기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크기가 아니니까 홍채의 무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홍채의 특징 데이터를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단어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19번에서 21번 같이 볼게요. 19번 문제는 많이 틀렸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거 수직적 단어 이동 많이 했던 건데 과거에는 물질이 더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원자가 전자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원자의 구조를 알게 된 거죠. 19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구조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의 내부 구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속에서.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알게 된 겁니다.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처음에 전자를 알게 됐어요. 톰슨이.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양성자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라는 걸 이용해서 양성자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말이 퀴리 덕분에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지다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지다라는 말은 앞말이 영향을 받아서 이 앞말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거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 선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해졌다라는 말은 그 전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퀴리가 발견한 다음에 가능해진 거니까 여기에는 선우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우리가 대소관계와 선우관계를 잘 봐야 한다고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톰슨의 모형을 수정한 다음에 러더퍼드의 모형이 할지 못했던 것을 닐스 보호가 설명합니다. 특정한 궤도만을 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있다는 걸 예측했는데 그걸 확인한 사람은 채드윅이에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유카와 이데키는 중간자에 대한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톰슨, 러더퍼드, 보호, 채드윅, 유카와 이데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톰슨은 전자 러더퍼드는 양성자 그리고 채드윅은 중성자 유카와 이데키는 중간자죠. 그 모형은 건포도빵 모형 태양계 모형 양자화 가설, 행력 가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원자의 구조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구조가 아니에요. 원자와 원자의 입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양성자의 구조를 본 게 아니라 원자의 구조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9번에 1번을 보면요. 칠량에 비교되어 있다. 있어요. 네. 그쵸? 양성자, 양전자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2,000배 무겁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이거죠. 원자의 구조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까지도 돼요. 입자도 제시했지만 그것의 내부 구조는 제시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마를 빼주거나 아니면 이마를 빼주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직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의 구성 입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종속적 관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이 틀리더라는 거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몰랐다면 틀리겠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성 성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양인지 음인지 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제 행력을 제시해줬죠. 20번 같이 볼게요. 자 20번 1번 라디움이 발견됨으로써 전재가 발견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로서 도구, 수단 도구, 수단은 시간적으로 선행합니다. 그래서 라디움이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된 거죠.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때요? 질소충돌 실험에서 양성제가 발견됨으로써 유카와 이데키가 증명됐나요? 양성제는 누구였죠? 러더퍼드였죠. 러더퍼드가 직접 한 실험이 두 가지였었는데 여기서 하나는 뭐였냐면 이 금박 실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질소원자 충돌 실험이 둘 다 양성제와 관련되어 있죠. 유카와 이데키가 아니고 러더퍼드입니다. 3번은요. 채드위기인가요? 아니죠. 유카와 이데키입니다. 4번은요. 태양계 모형에서 건포도 모형으로 수정됐나요? 처음에 건포도 빵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도 바뀌었고 19세기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걸 빼버린 게 낫겠어요. 태양계 모형은 빼버리고 건포도 모형으로 수정되었다가 아니라 건포도 빵 모형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끝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5번을 보면 자 러더퍼드가 알게 된 건 뭔가요? 태양계 모형은 가운데 태양이 있듯이 원자 일부에 퍼져있다가 아니라 모여있다죠.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것과 집중되어 있는 건 서로 대립적이죠? 그걸 물어보면 문제입니다. 수평단어 이동이죠. 자 그 다음 같이 볼게요. 21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르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동사와 형용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국의 고를 문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고르다 3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결같다와 순조롭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결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적당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 이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 되어있죠? 고르다 1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지금 목소리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흙으로 매우 편판하게 고른다 이런 것들은 평평하게 하다 의미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라고 하면 순조롭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볼게요. 22에서 26번 이 지문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이 지문은 메타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항대립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규범윤리학이라면 자 규범윤리학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대요. 자 그렇다면 대비되는 건 뭔가요? 자 메타윤리학이 있는데 이것은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다룬대요. 개념에 대해서 다룬대요. 원칙에 대해서 다룬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요. 자 이 녀석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룬다라면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다룬다라면 메타윤리학은 어떨까요? 구체적에 대비되는 말은 추상적인 것이 되겠죠. 이쪽은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이쪽은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죠. 자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분류가 되는 거죠. 메타윤리학이 그래서 도덕실재론과 정서주의로 구분이 된대요. 이런 거를 글을 읽고 개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외력 테스트가 물어보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지만 항상 물어보려 하는 건 이거예요. 이항 대립이에요. 그래서 도덕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과학적 판단이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낸다. 우리 선택지가 다 명제예요. 명제는 뭐라고요? 참 또는 거짓이라고요. 애매한 건 없어요. 선택지 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단어를 수직 이동하거나 수평 이동하는 방식으로 맞는 선택지를 틀리게 바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자 이 나에서는 도덕실재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실재론에 당합니다. 여기에 맞으면 진리 맞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서주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래요. 옳고 그름은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대립이 딱 대립각이 딱 세워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내는 거죠. 출제자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둘을 나누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도덕적 진리는 없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래요. 그래서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이래요. 자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대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입장에서는 반면 도덕실제로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대비되는 말이죠. 도덕적 판단 외에도 욕망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도 다 필요조건이죠. 그래서 애는 법칙이 필요한데 필요 그런데 애는 법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이쪽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죠. 높이 평가된다. 그래서 평가는 이쪽이 더 나아요. 정서주의가. 그런데 정서주의에 따르면 설명력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뭔가요?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지금 메타윤리학에서 정서주의에 따르면 감정과 도덕 판단이 같다라는 건데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이유가 없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이유가 없으면 바뀔 수 없다. 수 없다는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이 없다라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옳음과 옳지 않음은 없다고 해야겠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배치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까지 말할 수 없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냥 존재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적어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도덕실재론이지만 정서주의에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식과 배치된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1번 가 그래서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을 구분하고 있다. 처음에 맞죠?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의 투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맞죠? 도덕실재론과 정서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는 부분 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어떻습니까? 다는 정서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낫다고 그랬나요? 정서주의가 더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덕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평이동 정서주의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한 게 아니라 도덕실재론과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이 되겠죠.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주의의 문제점은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재해야 하고 그런 차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에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이 둘의 차이죠. 나올 만했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동기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그렇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법칙이 불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3번을 보면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자 4번을 보면요. 도덕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오름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 지금 이제 이 오름에 대해서 도덕실재론 도덕실재론은 그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서주의는 그것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서로 오름의 정의가 다르죠. 자 근데 5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틀리게 만들었나요? 간단하죠. 생각했던 대로예요. 수평적 이동 승인감정의 오름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도덕실재론이 아니라 정서주의였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24번 같이 볼게요. 24번 기억을 이해한 것은 한참 적절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감정은 이유없이 바뀔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것 없이 바뀔 수 없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경우는 지금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되겠고 수시로 변한다가 아니라 수시로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고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이유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일단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틀렸어요. 뭐냐면 감정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감정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세 번째를 보면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것은 셋째에 대한 얘기라서 지금 우리는 기억 둘째에 대한 얘기라고 있잖아요. 셋째에 대한 얘기는 기억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죠. 감정과 달리 도적적 판단을 바꿀 때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냐 없냐의 차이 질적인 차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 25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이제 함정이 있는 부분은 A와 B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A로 하고 이걸 B로 할 것 같은데 순서가 그랬으니까 이걸 A로 하고 이걸 B로 했어요. 그거 다 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A와 B는 모두 애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도덕적 진리를 애술적 진리로 바꿔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걸 생각한다고 보고 가면 되니까 자, 그럼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어느 쪽이죠? 정서주의죠. 그래서 이 A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B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B를 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A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A고 이게 B니까 A와 B가 바뀌었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A는 둘 중 하나 참이라고 생각해. 이거 A가 아니라 B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B는 둘 중 하나는 거질을 생각해. 네, 이거는 이제 어, 지금 도덕실제로는 입장 맞네요. 네, 그래서 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떻습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어,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A겠죠. 정서주의. 그래서 B를 A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같이 볼게요. 26번! 와우! 그동안 우리가 제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작년 수능에도 이랬었어요. 지니다가 물건을 지니다로 바뀌었을 때 작년 수능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죠? 대비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이동이라서 근데 물건은 이라는 말이 추가됐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마찬가지로 이런 말도 있었죠. 정하다 라고 하는 말이 골라 정하다 라는 말로 나왔을 때 바꿨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골라 정하다 라는 말을 골라란 말이 있으면 선정이란 말이 있으면 다른 의미니까 자, 그러면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제 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규칙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정 지금 B의 규정 정하다 규칙에 따라 정하다 똑같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함정을 판나 봐요?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오, 일정 한도를 정하는 거구나 규정한다고 하는 게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한도를 정한다고 다른 그 외에 정함도 있는데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일정한 한도를 정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한도를 빼줘야 돼요. 간단하죠? 똑같아요. 근데 이런 항상 동형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틀리더라는 거죠. 20만 단어를 외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구화전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22에서 26번 같이 볼게요. 아, 그 다음 같이 볼게요. 27에 함 10번 같이 볼게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금전적 제재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와우, 복잡해요. 그쵸? 금전적 제재수단에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벌금,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구분해야겠고요. 어, 손해배상이 있고 벌금이 있고 과징금이 있구나. 이것의 차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민사적이다, 형사적이다, 행정적이다. 자, 그리고요. 각각 목적도 달라요. 구제, 징벌, 그리고 시정. 이런 단어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나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드물대요. 드물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없대요? 별로 없대요. 그래서 과징금이 많대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한계가 있대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피해자한테 가요. 자,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귀속으로 본다라면 피해자에게 간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국가에게 간다.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호구된대요.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래요. 그러면 아,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다라면 아, 이것은 가능성이 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추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 피해자가 손해에게 해상하는 배상금에다가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추가된 배상금을 더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원래 받을 손해배상에 여기에 이제 그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번 쏟았다가 뭐 50억씩 받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징벌적인 어떤 배상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쪽에선 불가능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래요. 이 두 가지가 또 대비되는 거죠. 징벌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고 논쟁도 다뤘어요. 그쵸? 정당한가. 그리고 이 금전자 제재 수단의 종류 세 가지도 다뤘어요. 자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 아직 도입되지 않았죠. 따라서 도입 사례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도 질문 속에 도입 사례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문제점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논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찬반 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을 보면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도입이라고 하는 건 전에 없던 게 들어오는 거니까 28번을 보면 과징금은 행정적이야. 과징금은 행정적이야. 오케이 2번을 보면 기업이 담합회 자유품 가격을 인상하면 따 따 따 때릴 수 있다고 했죠. 아 불법행이야. 3번을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가능해. 손해배상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다. 맞아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이상이 내려질 수 있어. 서로 된다라는 거죠. 중복 제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와 우리나라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과징금보다 불법으로 제재한 사례가 많아 양적인 비교죠? 대소 비교죠? 반대네요. 벌금 없다고 그랬어요. 주로 과징금이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적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면 기업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후재받는 거야. 네. 오케이. 기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도움 니은의 경우는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 즉 증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구나. 디귿은 이제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또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 제도는 자 그런데 리을에서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라고 되는데 벌금은 어디에 해당하죠? 형사적인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행정적이 아니라 수평적 단어 이동 행정적이 아니라 형사적이에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자 전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걸 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횡재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같이 볼게요. 30번을 보면 이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이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그럼 이 손해배상이 어느 쪽인지 봐야 되는데 보기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국가에 가는 것이 어떻게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 가지 않고 피해자가 가겠죠. 그래서 국가에 귀속되겠군.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네. 국가에 귀속되지 않아요. 자 2번은요. 지금 이제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이 손해를 끼치는 게 억제되겠군. 네. 1문단에 억제적이라고 했어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3번을 보면 지금 이제 3배를 배상받을 때 나머지는 이제 2배는 징벌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제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커지겠군. 없으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 이상으로 5번을 보면 이것은 이제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봐.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볼게요. 자 31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문학인데 어 지금 보면 이제 남구면의 시조인데 1번을 보면 지금 시점 뭐 어떤 그 근경에서 원경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동을 말하고 있는데 시선이동은 없죠. 단지 여기에 이제 노고지리가 있다는 것뿐 그 노고지리는 단지 청각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고전시가에 대한 어떤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통계를 쭉 내보니까 이 5가지 유형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아 단어에 집착하게 단어에 집중한다라면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시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노고지리가 청각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물어봤을 뿐이잖아요. 그쵸? 지금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보면 네 둘러내자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해자라는 그런 얘기니까 뭔가 없애자 라는 그런 얘기인데 시짓은 긴 사례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잡초가 많은 사례가 되겠죠. 발행에도 잡초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휘파람 이게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4월이에요. 자, 구체적인 특정 시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꾀꼬리 놀이한다. 와우, 청각적이네. 벚꽃쇠. 와우, 청각적이네. 이거는 일상 언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주신 것 중 하나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식 위주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막상 문제를 풀 때 불필요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제주생들은 되게 편해요. 그냥 바타바타하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푸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완벽하게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가 고전시가 전문가로 키울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키우려는 건 글로벌 경쟁 인재예요. 그래서 단지 여기서 그냥 다양한 소재를 읽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사고력만 측정하고 싶은 거죠. 유형에 따라서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기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1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선이동 없고 2번 같은 생성 이미지 없고 소멸 이미지 없고 와우, 간단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신경 변화 없고 그냥 만족할 뿐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반화적 표현 없고 네, 이 네, 간단하죠? 반화적 표현이 없어요.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청각적 심상이었죠. 이거는 문학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거는 그냥 독해력 시험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문학 문제가 아니에요. 독해력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수능 문제를 보면 아,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스킬 같은 걸 막 배우고 감도 막 배우고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뚫린 느낌이 들 거예요. 앗, 이 시험이 문학 시험이 아니구나. 독해력 시험이구나. 문학에 대한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고1 수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거면 다 되는구나. 이거면 다 되지 이 이상할 필요가 없구나. 한 페이지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긴 문제들이에요. 동창, 노고지를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배워야 됩니까? 2번 같은 경우에 호미를 챙겨 소를 직접 모으니까 농사에 하러 가는구나. 읽기도 창피하네요. 자, 3번 넘어가고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휘파라불면서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아니죠. 즐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그쳤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창한 날씨를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 대로 쬐는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청풍에 옥긴 열고 긴 휘파람 훈리불제 즐겁잖아요. 그래서 괴로움 아닌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농봉기에 집이 비어있는 모습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 같이 볼게요. 자,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살짝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바뀌었어요. 그냥 아주 쉬워요. 나와 다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시기 제한 안 되어있어요. 근데 다는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정 시기가 제한됐다고 할 때는 나가 아니라 다여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간단하죠? 나에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네, 그래서 이제 여유 그래서 아까 괴로움과는 대비됐던 거죠. 32번 문제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와, 다에는 다양하게 농사일에 제시되어 있네. 네, 그렇죠? 뭔가 다양하게 뭐 과 이런 말들이 나와있죠. 이 정도면 돼요. 자, 둘 다 노동의 현장을 보고 있네. 둘 다 비교해보니까 둘 다 노동을 강조해. 자, 그런데 이 5번에 보면 둘 다 이제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야. 농사일을 하는 공간이야. 오케이. 자, 다음 같이 볼게요. 34에 37번. 자, 김유정의 봄봄이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장애인어른은요. 손벌어치 못됐고 욕도 해요. 그리고 이 마름도 해요. 마름. 배참봉땡 마름. 마름이 뭐냐면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으면 그 중간에 마름이 있는 거예요. 마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품을 안 준다거나 하면 땅에 툭툭 떨어진다. 땅 안 빌려줘?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마름이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뇌물을 먹여요. 그래서 황소한 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뇌물을 받는 장애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큰소리에 빵빵 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장애인이 자기한테는 말을 못할 때래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제 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발목이 삐니까 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이틀 품 드릴 돈을 혼자서 다 입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순위를 가리키면서 제가 커야지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료 다음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전날 왜 내가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때요? 뭔가 굉장히 묘세가 자세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벌들은 붕붕 소리를 치고 삼골짜기니까 봄볕은 따스하고 그래서 몸살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하는 듯 울렁울렁하고 그랬다. 뭔가 감정적으로 고향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소 하면서 이제 장인님의 소니까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소를 때린 이유는 장인의 소라서 그렇지 소를 때렸지 지금 여기서 여기 말도 안 돼 이거 점순을 때리진 않았어요. 이거를 모르면 일상언어의 문제인 거죠. 전혀 이건 문외력의 문제지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점순을 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점순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애가 이제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가 몸이 빨리빨리 놀아서 넘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성한체로 왔다. 내외를 하고 내외를 해야 하니까 개명적으니까 서로 이제 멀리 있었는데 그릇을 챙기다가 애가 뭐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말을 해요.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 자, 그러면 이제 점순이 아, 그리고 나 그리고 이제 장인얼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텐데 장인얼은 속물이에요. 이 두 사람은 속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약간 이 썸 타는 사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상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순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장인한테 말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깊은 어떤 본질적 갈등은 아니에요.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니까 사랑 싸움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와 속으로 자랐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여기서 지금 보면 속으로 자랐다 라고 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대비되는 건 이제 육체인 거죠. 육체가 자란 것이 아니라 성장이 마음이 성장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4번 문제 같이 볼까요? 34번 문제를 같이 보면요. 자, 제 원피스 일부예요. 자, 그래서 서술 방식에는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다 보면 38번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병치했다. 이것의 구성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한 구성 아니에요. 교차 구성이에요. 과거 사건을 현지 상황에 끌어들이겠다. 교차 구성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에 보면 현역적 표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이에요. 관찰자 입장 아니에요. 작중 생활을 객관적으로 무수하고 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자기 심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울렁울렁 한다느니 그러면서 주인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아니에요. 자기 체험이에요. 독자에게 전해진 액자식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 아니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5번에 보면 인물에 대한 설명. 점순이는 나에게 불만족을 표했다. 오케이. 자, 이 번을 보면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한다. 점순이와의 갈등 아니고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죠. 장인어른 때문이죠.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이거 말 안 들어주면 점순이가 결혼 안 시켜주면 도망가 집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결심하지도 않았어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에게 일을 시켜서다. 미쳤어요? 딸한테 일을 시키기가 이렇게 힘든 일을? 네. 나한테 이 나와 점순이를 결혼시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일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인심을 잃게 된 이유는 뭐죠? 마름무릇을 해서 그런 거죠. 혼례를 치러지지 않았던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나는 장인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아니에요. 둘 다 싫어해요. 그 다음에 장인이 독립 사람들에게 취한 행동을 오아, 나 아니야. 욕해요.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죠. 그냥 일상 언어네. 그쵸? 자, 그 다음에 36번을 보면 기억은 왜 이제 욕필이가 되는가 이름이랑 비슷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을 보면 화로를 제거해도 문장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고 있다. 소를 막 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빨리 빨리 논다라는 건 장인의 평가죠. 이 흠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온 부쩍 자라지 않았어요. 숨겨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장인의 흑승을 알아내고 반경한 게 아니라 뭘 좋아한 거죠? 장인과 상관없어요. 와, 너무 빨갛다. 다 틀렸어. 그래서 그냥 점순이가 속으로 자랐구나. 키는 안 자랐어도 실제로는 이걸 알고 좋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란 건 아니라서 다 틀렸어요. 4번을 해서 5번이고요. 문학적으로 뭔가 문학적인 게 없어요. 진짜 그동안 문학 문제를 문학으로 여겼다라면 재수할 때쯤 이제 여기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문제풀 자체에 그때부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본질이 사고로 시험이란 걸 알면 좋겠어요. 37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마름들이 장인같이 행동했다라면 돈 안 지면 끊어. 그랬으면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곳이군. 오케이. 3번을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건 울렁울렁해.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소와 점순이 이런 거 무시란 말이에요. 소와 점순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에게 화풀이했지 점순이에게 화풀이하지 않았어요. 점순이한테는 그냥 그럼 어떡해.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를 터뜨리지 않았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린 날이군. 속마음을 알았어요. 자 그럼 같이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37번 이거는 뭐 보기를 안 봐도 그냥 풀 수 있겠어요. 그쵸? 아 30번 풀었고요. 38에서 40번 같이 볼게요. 자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9번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는데 아 진짜 이거는 그냥 텍스트 전체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단어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고전소설을 고전소설로 풀려고 하니까 틀리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평국과 보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 길에 평안이 행차하심을 치하더라. 행차하심이니까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온 것을 치하했다. 행차하심을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일을 즐겼고 천자가 분골 안에 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줬어요. 다 천자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평국에 갔다 전쟁을 다녀온 이후로 몸이 고뇌해가지고 병이 났는데 어? 얘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이가 와서 보니까 여자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로 제시되어 있느냐 보여주기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여주기가 뭐냐 보여주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향 묘사와 그리고 이제 그 장면 묘사 장면 묘사는 대화와 행동 원피스에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외향 묘사가 없고 장면에 해당해요. 물론 여기 안에서 이 천자가 이런 말을 하긴 해요. 뭐라고 그러죠?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다. 그런데 이거는 대화에 들어간 거지 외향 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향 묘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A는 보여주기를 통해서 장면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 지금 이제 그 귀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면서 뺨에 두들기 눈물을 흘렀대요. 자 근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 위로하더라. 그러면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에요? 위로하더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슬픔의 눈물이니까 서러움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여자의 몸이라서 못하는구나. 위로하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국이 이제 보국과 혼인을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장계를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B부분이 나오는데 B부분은 뭐냐 말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물의 목소리인가 서술자의 목소리인가 따져볼 수 있는데 인물의 목소리에 해당해 작품법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이 인물에게 말해주는 방식이 요약에 해당합니다.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요약적 서술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라면 이 정도쯤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B부분의 경우는 지금 오왕과 초왕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시급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B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와서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요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들려주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약적 제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여자의 몸이었던 평국을 다시 불렀어요. 이 부분 네 아주 황당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자 평국의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10일을 데리고 장기와 그 뭐란다 그랬어요?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니 자 한가루워요? 한가루 없지 않아요? 한가루 없죠. 매일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PC방에서 그러면 이게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긴 했죠. 하지만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오답률 이해가 나온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 네 39번에서 5번에서 집안일에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와서 네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을 보면 A와 B에는 모두 정황을 전달한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대요. 없어요. 그런 거 부정적인 태도 자체가 없어요. 끝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A는 대화를 통해 그래서 장면의 대화를 통해서 자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그래서 인물에 인물에게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요약적 서술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의 경우에는요. 인물의 외향 묘사를 통해 외향 묘사는 여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장면 묘사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B는 과장된 묘사를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독특하고 이례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성격이나 어떤 플로스상 막 이렇게 이례적으로 튀진 않아요. 이 부분은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뭔가 인과관계가 사건의 인과관계가 막 튀는 걸 말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건 뭐예요? B가 그래요. A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는 뻔하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는 방식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즉각적 해결해야 되는 건 B고 A는 유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자 다음 같이 볼게요. 자 39번 멀리서 온 요공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어 먼 길에 평안이 행차하심을 취하더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멀리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홍계열이 병이 나자 평국이죠. 홍계열이 사람들이 놀라서 주의와 약으로 치료했다. 맞고 지금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면 서러움을 보였다. 맞고 아까 서러움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로하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고 5번에서 뭐가 틀려요?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열 이거는 집안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안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집안에 있을 뿐이죠.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던 거예요. 이걸 왜 틀리냐 도대체 뭔가 문학적으로 있을 만한 답을 찾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문학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해력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에 매달려 있다는 말과 장기와 바둑으로 소위라고 있다는 말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30번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를 보면 육글을 감상해보면 아 보기가 뭐래요? 지금 1차 위기가 2차 위기가 있대요. 2차 위기는 왜 온 거래요? 지문 속에서 여성이라서 온 거래요. 2차 위기의 원인은 여성으로서의 문제예요. 신분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여성이라서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여성의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홍결이 천자에 못지 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염을 사게 된 것이 2차 위기의 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천자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자라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이제 여공이 조력자구나.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지금 천자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가져오더라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화를 가져오더라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문학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여성이라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혼돈하지 않으면 돼요. 자, 41에서 43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땅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기역은 일제시대 과거고 니은은 현재고 디귿은 미래라는 점에서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소금을 파는데 국경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압록강의 붉은 물빛은 일제시대라서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제시대가 지나서 분단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시제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시제의 문제를. 시간적인 선후관계 물어봤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선후관계.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속성 양태 관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대소관계와 선후관계 시에서 내봤자 이것밖에 못내. 왜냐하면 어차피 시인의 예도 내봤자 시인도 틀려요. 주관적이라서. 객관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서럽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지도 않았다.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죠? 자,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시래요. 그래서 되면이라고 하니까 가정이죠?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이요 소금이요 소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자, 근데 나의 경우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어, 장판이 두 장만큼이나 먹오디필 와우! 여기 색깔이 있어. 아까는 뻐꾸기 청각이 있었는데 어, 여기 색깔이 있어. 색깔이 단어예요 그냥.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게 유형 1 다시 말해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인데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 공부로 가는데 사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문학이라고 하면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해서 뭔가 감상을 시키고 자꾸만 암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이 그냥 일상 언어라는 걸 놓쳤던 거죠. 그래서 어, 색깔이야 색깔.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 도대체 이... 왜 틀리느냐? 문학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봐서. 그런데 주관적인 걸 배제하고 그냥 단어예요. 단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집 뒤에 안에 여기가 있는데 아, 그 어머니의 손대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때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고 자기 얼굴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꾸질함을 들으면 여기로 와서 나란히 비춰있는 그런 어떤 거울이 고세우면 어머니도 혼내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1번에 보면 유사한 식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했다. 공통점인데 아, 이 점층적으로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죠. 일단 이것도 틀렸고 유사한 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아니에요. 가에는 있지만 나에는 없죠. 리듬감 아니죠. 가에는 있지만 나에는 없죠. 그래서 나는 산문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대구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는 오케이. 나는 아니에요. 점층은 둘 다 아니고 2번 같은 경우에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 관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적 현실 안 나와요. 나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에요. 공통점인데 둘 다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어린 화자의 목소리 어린 화자 아니에요. 가는 철들었어요. 동화적인 분위기 나는 맞지만 가는 아니에요.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 이거네. 그쵸? 가의 경우에는 뭡니까? 붉은 물빛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우는 뭡니까? 먹오딧빛 그러니까 이거를 시를 막 해석하려고 하면 안 보여. 그냥 어, 나 이거 아는 시야. 라고 생각한다고 나이면 이 시험의 본질이 뭐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푼단 말이에요. 근데 시를 막 해석하려고 분석하면 망한다는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 시험에 대해서 현대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다음에도 현대시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6월과 수능 사이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잘하나 못해나 관련성이 없어. 10%만 관련성이 있어. 현대시를 막 300편씩 외워도 현대시 잘 못 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현대시가 수능에 나온 현대시가 아니거든. 그래서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쫙 조사를 하면서 소름 끼쳤어요. 연구실에서 밤새워서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제가 이제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료해야 되니까.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현대시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10%밖에 안 나온 걸 보면서 이걸 이 세상에 지금 나만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에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틀리면 현대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장문을 틀리면 장문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험이 독해력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를 했을 때 또는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했을 때 이 문제는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다른 영역에서 나오면 또 그걸 틀릴 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비율은 비슷해요. 유형들이 유형들의 비중은 비슷해요. 비율은 이 문제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항상 같은 영역에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형들이 총점은 비슷한데 상당히 한 총점은 70%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형과 연관성은 무지 낮더라 아 영역은 무지 낮더라는 거죠. 영역은 13개 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3개 영역은 한 0.2 정도에요. 1이 만점에 20% 정도의 연관성밖에 없어요. 미래에 예측이 안 돼요. 약점이 그런데 유형에 대해서 봤을 때는 0.6 60% 정도의 예측성은 맞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중에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번 같은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 없어요. 모순적 상황 역설적 표현도 없고 모순적 상황도 없어요. 반성적 자세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단어를 이용해서 역설적 표현이란 말하면 조금 문학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 언어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2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우리 한번 꼼꼼하게 봐요. 42번은 4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대립적인 비교가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랬을 때 지금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으신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억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아버지에 대한 거 아니죠. 아버지를 떠돌게 만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선지가 생길 따름이다라고 했을 때 눈에 핏발이 산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죠?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이 어떤 사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시길 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국경수비대 자 여기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동사여간에 ㄴ이 붙으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복원이 되려면 일단 분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과거 일제시대 때 분단이 안 됐거든요. 분단 상태고 나중에 또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분단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복원이 됩니까?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말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쵸? 이 문제를 해설할 때 이거를 보지 않고 엉뚱한 거 해설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별의별 말을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시제를 보면 선후관계를 보면 단순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한 양소야. 네 ㄴ은 아니에요. ㄴ은 아버지를 그리한 양소지 미래에 대한 건 ㄷ이죠. 그래서 세대 교체를 통해 변화를 추구한 장소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약간 좀 그리워하는 그런 장소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가업을 잇겠어. 이거 일상 언어니까 이제 나온 거지만 비유적 표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무슨 가업을 잇겠어요. 그냥 그 민족의 한에 대한 거지. 자 멀어져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장소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듣게 하라. 명령형이니까 이것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의지를 나타낸 건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83번 자 지금 보면 이제 집 뒤하는 화자가 텐마루에 담긴 6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거 틀리면 반성해야 되죠. 진짜. 사회사물 정답률 오 네 92% 그렇지 이건 맞아야 돼요. 단절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유대감이 있다. 이거죠. 회상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네. 그쵸. 오랜 세월의 흔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안을 얻었던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할머니의 사랑이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기계야. 기계. 그쵸. 외할머니가 간식을 준 건 외할머니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같이 비치는 것은 친밀감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언어로서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 지식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죠. 한 두 시간 정도 했네요. 그쵸. 자 지금 이제 그 44에 45번을 보면 자 마치는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인까지 빌렸는데 저택은 45분 넥타이 28분 뭐 이런 얘기 있대요. 자 우리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소유한 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우화로 만든 거죠. 꾸며낸 이야기로 시간마다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서 첨부를 쳤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왔다. 근데 왜 안 왔지? 그런데 이제 하인이 와서 책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가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중략당을 보면 여자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난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 빌렸을 뿐 하나하나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 겁니까? 여기서 보면 관객석의 사람을 붙잡았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무대와 관객석은 즉 무대가 아닌 공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현대 연극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인이 구두빠를 입고 남자에게 다가오니까 아, 난 가진 건 하나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성 관객에게 내가 이 넥타이를 함부로 했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사랑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이제 남자를 걷어차니까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하니까 뭐해요? 사랑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44번을 보면 자, 기억에서 미음을 감상해 보라는데요. 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면 정의의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걸 알려준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들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냥 정말 자, 2번의 경우는 이제 상기시키고 있다가 그 정도 얘기예요. 그냥 이것을 이 작품을 보고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3번을 보면요. 자,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란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한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믿었고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쓸렸죠.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 거짓의 문제입니다.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 있다고 했잖아요. 참 거짓의 문제일 뿐이에요. 모든 선택지는. 그래서 3번은 이 두 단어가 틀린 겁니다. 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객을 증인으로 삼았군. 아까 넥타이 빌려준 관객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사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45번을 보면 보기가 나오는데 무대와 무대가 아닌 공간이 나왔어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 맞아요. 그렇죠? 이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으니까 들려주기에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적 제시죠. 아까 봤던 하인의 등퇴장은 하나씩 없어지는 것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을 호조시킨다. 여자가 느끼하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3번을 보면 이제 잠시 후 돌아오는 것은 나갔다 돌아온 것은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4번은 관객을 극중사건으로 끌어들여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근데 이제 5번은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지금 보면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막 때리고 패고 그러니까 해소된다. 아니죠. 해소되지 않아요. 남자와 하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나중에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하인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라졌다라는 이 말은 틀린 것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던 문제죠. 그래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남자와 하인이 하인이 화해하는 그런 것은 등장하지 않고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후 관계가 되는데 여자가 등장하기 전에 싸우다가 여자가 등장하고 나니까 화해했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A형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자 1수준이면 되기 때문에 수단일 뿐이다. 근데 수단을 먼저 해야 되긴 해요. 문제를 풀게 해서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실제 수능에 평가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사고력인데 거기에 이제 다섯 가지가 있다. 여기에 맞게 약점을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이거 우평을 여러분이 열심히 봤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고력을 약점을 찾고 이것을 배양해야 영역으로 보지 말고 유형으로 봐요. 사실 유형 분류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수능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수능이 딱 나왔을 때 사고력 시험이다. 그랬을 때 한번 쫙 물갈이가 됐어야 돼요. 교사들도 쫙 바뀌었어야 돼. 교과서도 쫙 바뀌었어야 돼. 문학 교과서도 다 폐기해버렸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 교과서는 이상한 교과서죠. 제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만 작품의 일부만 보여준대요. 전체를 안 보여주고 아주 이상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학과 통합교과가 되면서 국어랑 문학을 분리하고 리셋시켜버리려는 문학 교과서를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형 위주로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러다 우선은 본질을 잇고 다시 구태의 연한 과거로 돌아가버려서 학력고사처럼 돼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EBS 연기라고 하는 어떤 것들로 연기가 되면서 암기가 강조되고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던 카오스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에선 도저히 보이지 않던 법칙이 유형으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려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렇더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우리 연구원들과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정말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명의 학생들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 국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6월 5평은 이걸 증명했죠. 그렇죠? 사거리 운영을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미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국어. 이제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믿고 열심히 하신다면 11월 수능에서는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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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